반갑습니다. 메가스토닉스 여러분, 스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고1, 고2 학생 대상으로 여름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름방학이 8월 중순에 개학을 하기 때문에 3주 정도밖에 안 돼요. 점점 매년 해가 갈수록 좀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는 학교 방과 후 수업 지나면 일주일밖에 시간 없고 그렇기도 하거든. 그렇다고 여름방학인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소 학기처럼 시험기간도 아니라서 긴장도 안 한 상태로 좀 느슨하게 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대해서, 여름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1, 고2 같이 설명을 할게요. 일단 1학기 기말고사 시험법에 맞게 계획을 좀 하셔야 되는데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수학 상이 끝나는 학교도 있고요. 수학상 원회방정식이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2학기 때 그 과정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원회방정식이랑 도형의 이동이 2학기 중간고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수학 상이 1학기 때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자기 학교가 어느 과정까지 진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름방학 때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 좀 달라져요. 일단 수학하는 전부 다 공부하셔야겠죠. 수학하는 다 해야 하는데 내가 중간고사 때 아니 1학기 기말고사 때 수학 상이 좀 남았다면 이 과정 포함시켜서 조금 더 많아지겠죠. 1학기 기말고사까지 범위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1만 1학기 때 하는 학생이 있고 수학 1, 2, 1학기 때 다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1학기 때 무엇을 했지? 2학기 때 어떻게 해?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고2는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선택한 계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1학기 때 어느 과목 어디까지 시험을 받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 고1은 수학하는 무조건 선행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필수적이잖아. 그리고 수학 1까지 좀 권장드려요. 수학 1만 하는 것보다는 수학 1을 권장드리는 이유가 겨울방학 때문인데 겨울방학 때 수학 1하고 2를 두 과목 동시에 해야 하잖아요. 그게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미리 좀 해두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겨울방학 때를 좀 대비할 수 있을 것이고 고2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3학년 때 하는 학생들이 있고 2학기 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확률과 통계는 조금 예외를 둘게요. 확률과 통계 자체는 여러분이 학기 진행하면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하고 분량이기도 하거든요. 미적분은 일단 감당이 안 됩니다. 미적분은 수2보다 두 배 정도 양이 많기 때문에 미적분은 감당이 안 될 거고 기아는 기아 자체가 좀 심화 과정이 많잖아요. 미적분과 기아를 선택한 친구들이라면 여름방학 때 그 과목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적분과 기아를 여름방학 때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수2가 1학기 때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 수2, 수1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좀 고민인 거죠. 수학 1, 2 총정리를 반드시 하기라고 말씀드리는데 고1이랑 고2의 입장이 약간 다릅니다. 고1은 수학 상을 다시 할 필요까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고2는 수학 1, 2를 버리면 난리 나죠. 그래서 1학년, 2학년이 조금 달라집니다. 일단 2학년은 선택 과목 3학년 때 하는가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고 수학 1, 2는 총정리를 반드시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여름방학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2학기 내내 시험기간 제외하고서는 계속해서 다음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2학년은 이미 과목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선택 과목 정도만 남았을 거야. 그러니까 2학기 내내 선행을 한다는 것보다는 수학 1, 2를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되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내내 선행을 하라는 뜻이에요. 입장이 약간 다르죠? 그리고 모의고사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질문은 매년 나오고 꾸준히 나오거든요. 모의고사 대비 해야 하나요? 당연한 거 아니니? 당연하죠. 왜 안 해? 그냥 안 하면 안 되나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 이게 좀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모의고사 대비라기보다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1학기 때 시험 공부하면서 혹은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과연 모의고사 기출이 아닌 문제가 있었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내 장담학원인데 모든 학교가 심화 문제든 그렇지 않든 모의고사 기출을 기반으로 출제합니다. 이게 수년 전에 적어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특목고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교과서를 조지면 교과서를 조지면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의 성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내신 시장도 커졌고 내신 시험도 훨씬 더 어려워져서 교과서는 그냥 기본 몇 문제? 한 5문제 정도 앞장에 그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심화한 모의고사 문제들이에요. 안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 때 풀었던 문제들 자체가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들을 공부를 학기 중에 대비를 해서 시험 기간 때 공부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기말고사 지금 막 치르고 있겠죠? 그 느낌처럼 좀 버거울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모의고사 기출들은 꾸준히 풀어주는 게 좋은데 그게 곧 모의고사 대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10월 학평, 11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이런 목적을 두고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는 다음 학기 때 내신 시험에서 어차피 모의고사 기출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으로 꾸준히 공부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고1 수학하는 심화 문제집까지 하세요. 이건 심화 문제집, 특정 문제집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시중의 한 3종 정도가 심화 문제집까지 다루죠. 스텝 1, 2, 3 있는 문제집들. 그건 수학학까지 무조건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학원부터는 수학1이나 2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심화를 할 수가 있어. 지금 심화하면 물론 좋겠죠. 물론 좋지. 근데 수학학, 수학학1, 수학학2 세 과목을 심화까지 다 어떻게 해? 하면 좋지.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수학1, 2 정도는 기본서 정도만 학습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그때 심화 문제집을 다루는 것을 해야 여러분들이 안 까먹고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고요.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1과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험 범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학1, 2를 꾸준히 풀어주는 게 좋은데 그건 어떻게?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으로 푸시는 게 좋다. 정리하자면 고1은 선행의 초점을 고2는 복습의 초점을 2학기 내내까지 확장을 시키셔서 학습을 하는 게 좋고 미적분과 기아 같은 과목들은 여러분 수학1, 2 공부했듯이 기본서 풀고 심화 문제집 풀고 그 디벨롭하는 과정들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확통은 여러분 학기 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이라면 이번 수학1, 2의 복습을 위주로 진행을 하시고 아무래도 확통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기본 정도만 하셔도 이 학기의 내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고1, 2 여름방학 학습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구사 끝나고 여름방학 시작 때까지 1, 2주 정도 시간이 있고 여름방학 시작하면 3주 정도 방학이 지속되는데 여름방학이 3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좀 짧지만 그 앞에 2주를 포함하면 5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충실히 잘 내용 잘 정리하셔서 학습을 여름방학 충실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